황산은 금속의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이러한 황산은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금속부식성, 급성, 독성, 바람성 등을 나타내는 그림 문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황산의 분류표시를 살펴보면 금속부식성은 구분일, 급성, 독성은 구분일, 피부 부식성 및 피부자극성은 구분일로 표시되고 심한 눈 손상성 및 눈 자극성은 구분일, 바람성은 구분일, 특정표적장기독성의 일에 노출시에는 구분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 숫자가 작을수록 건강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황산은 강철이나 알루미늄을 부식시킬 만큼 강한 부식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접촉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아울러 금속과 접촉시 수소가 발생하여 밀폐 공간에 체류하고 폭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죠. 특히 눈이나 피부 접촉시 실명과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는데요. 피부에 노출되면 피부에 회복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식성 물질이 피부에 노출되면 괴사, 괴양, 추혈, 화상 등의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노출 14일 후 표백작용이 일어나 피부 전체에 탈모와 상처 자국이 생길 정도로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한편 눈에 물질이 노출되면 눈조직 손상으로 홍반, 통증, 화상, 각막, 콘탁 등의 증상이 유발됩니다. 심하면 시력 저하 및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또, 황산을 흡입하면 호흡기에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황산을 실험 동물에게 흡입 및 투여했을 때 절반이 사망하는 반수치사 농도는 0.375L·mg으로 이는 가습기 살균제와 비슷한 독성을 나타냅니다. 만약 우발적인 섭취로 인해 황산이 식도에 닿으면 단 몇 방울이라도 치명적이며 성인의 치사량은 1티스푼 정도입니다. 따라서 황산을 사용할 때 흡입, 섭취, 눈 또는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황산을 사용할 때는 매산성이 있는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을 해야 하고 보호복을 착용한 채 연구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아황산가스용 방독 마스크 이상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아황산가스용 정화통은 외부 표시 색이 노란색입니다. 아울러,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 등을 착용해야 하고 손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톤과 같은 재질의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모든 보호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황산에 노출되었다면 의료인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전에 응급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산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먼저 눈꺼풀을 위아래로 들어 올리고 최소 30분 이상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척, 보호원 유지 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황산이 피부에 묻었을 때도 최소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내야 하죠. 그리고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심각한 황산의 접촉으로 황산이 피부에 고착된 경우에는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황산을 흡입했다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황산을 삼켰다면 구토 발생 시 기도를 열고 한쪽 옆으로 머리를 몸보다 낮게 하약 눕혀야 하고 구토 및 호흡기계 질환이 없으면 물 또는 우유를 공급하고 보호원 유지 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진한 황산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황산이 연소하는 동안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속을 부식시켜 가연성 수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 황산이 물과 만나면 격렬히 반응하며 과량의 수증기와 유독한 황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산에 의한 화재 발생 시에는 분말 소화약제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황산의 화재 진압 요령으로는 물을 분사하여 온도를 낮게 유지하되 가능한 누출을 막고 불이 꺼진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 및 인접지역을 냉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로나 배수구로의 유출을 차단하고 용기 내부에 직접 물을 뿌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한편 황산의 누출 사고 발생 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밀폐 공간으로의 유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누출 방제 요령으로는 물 뿐으로 진기 발생을 억제하고 누출물 확산 방지 및 처리를 위해 건토, 건사 등 불연성 물질로 덮어 흡수 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산을 취급할 때는 MSDS, 라벨, 취급설명서 등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황산은 부식을 견딜 수 있는 내부식성 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원래의 용기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황산을 원래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옮기지 않아야 하죠. 황산을 사용할 때는 조심스럽게 마개를 열어야 하며 국소 배기장치가 있는 공간이나 휴무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물하고도 쉽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물과의 혼합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황산을 희석할 때는 황산에 증류수를 넣으면 반응으로 인한 진기가 발생하고 황산이 튈 수도 있으니 증류수에 황산을 조금씩 천천히 넣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시 염소산유, 중금속유, 염산, 유기물류, 과염소산염류, 과만간 산염류, 물등과 혼합적재를 금지합니다.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황산의 특성에 따른 올바른 사용법과 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익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내용을 강 alte 감사합니다.